음악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드리는 트렌드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NFT에 대한 열풍이 정말 거션데요. 오늘 NFT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 한번 보셨습니다. 드민 미술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국에 대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미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주사위 작가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신 분인데 직접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사위로 인간의 욕망을 지금까지 계속 표현해왔던 두민 작가입니다. 미술적으로는 극사실주의 작가로도 이야기하고요. 네, 욕망을 드러내신다고. 오늘도 NFT에 관련해서 욕망을 드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NFT라 하면 사실 시장에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대체 불가 토큰이다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한 정의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갑에 있는 지폐 5만 원짜리 현금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폐와 지금 아나운서 분이 갖고 계시는 5만 원 지폐가 같은 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폐가 너무 많이 낡아서 혹시 제 지폐랑 바꿀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같은 5만 원인데요? 그래도 세게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원과 아나운서 분이 갖고 계시는 5만 원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와 대체 가능한 화폐인 거죠. 하지만 이제 NFT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쓰여지는 화폐로서 예를 들면 저가 키우는 고양이와 또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는 사실은 같은 고양이라는 어떤 생물체이긴 하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함과 또 주는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애완견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저쪽 고양이가 훨씬 저 고양이보다 예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치가 더 있는 고양이라고 했을 때 바꿔작 했을 때 그 반대편의 주인이 과연 바꿀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나 외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다 하더라도 각각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자체가 다르다면 절대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NFT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속성들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NFT가 미술품에 되게 접목이 되면서 더 핫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NFT와 작품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올 초에 들어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었고 실제 해외에서는 작년부터 대개 미술 시장에서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또 접목을 하고 있죠. 크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경매사인 크리스티나 소드비에서도 이미 NFT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FT와 미술이 실제로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NFT 하면 미술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엔터나 음악,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결합이 어떤 시너지까지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지금 4차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죠.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예술활동이 특히 미술 쪽에서는 이런 메타버스와 미술과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서 NFT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메타버스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또 교환하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FT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게요. NFT가 앞으로 더 활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이재명은 먼저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술 분야에서 NFT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면 비풀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비풀이라는 작가가 본인이 매일매일 5천일 동안 작품한 것을 하나의 NFT라는 디지털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쏘더비 경매에서 나왔었는데 낙찰 금액이 75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750만 원이 아니라 750억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 미술 이 시장 경매 시장에서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작품으로 따지면 제프큰스의 토끼라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 1,080억 낙찰된 게 아마 최고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낙찰된 금액은 작년에 한국에서 전시를 했던 데이비드 허크니의 작품.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네, 조기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허크니 저 수영장 풍등하고 있는 저 작품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070억 정도의 낙찰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이 바로 비풀의 작품. 에브리데이라는 저 작품이 750억에서 60억.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코인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NFT는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씩 변동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미술시장, 경영시장에서 레코드가 3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NFT 작품인 비풀의 작품입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방식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야기를 하시면 되게 많이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하나를 완성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NFT화를 시켰고 그 NFT 작품은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원화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만 그 NFT로 만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다른 분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인이 필요하면 어디에든 걸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이든 또 프린트를 해서 본인의 공간, 현실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본인이 원하는 굿즈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또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에 대한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으니 또 그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NFT화 시킨 본인이 낙찰 받은 작품 가지고 어떤 수익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네이밍에 대한 브랜딩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이자 했을 때는 최근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트위터 계정에 있는 본인의 프사 사진을 NFT가 본인의 NFT 소유된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베타 버전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의 어떤 팔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한 걸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도 또 저희는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라 하면 일단 급등 나오고 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NFT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NFT 시장 그러면은 디지털 아트라는 어떤 부분도 있다 보니 미술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마 최근에 뉴스나 주식 시장을 보시면 게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상승곡선을 하는 걸 보셨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NFT라는 것은 우리가 게임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이라든지 또 거래되어지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 게임 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템들은 NFT화 시켜져 있고 그래서 아마 주식 관련돼서는 그런 게임과 미술 이 부분들에서 아마 가장 큰 강점들이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혹시나 NFT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NFT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이야기까지 해 주셨어요. 메타버스와 예술의 결합도 굉장히 핫한 요즘인데 미술 시장도 메타버스에 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쏘더비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경매 회사죠. 올해 6월에 디세트럴랜드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실제 영국에 있는 쏘더비라는 갤러리와 똑같은 경매 회사와 같은 곳을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경매하는 작품을 홍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최근 얼마 전 일이긴 한데 SK에서 하고 있는 이프랜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갤러리들을 직접 만들어 놓고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지금 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젊은 특히 MZ세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전시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 지금 전시를 시작하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향후 앞으로 이런 미술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는 서로가 어떤 공생관계로서 계속 어떤 문화나 예술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끝으로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순수 예술을 하는 또 작가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이런 NFT를 통해서 좀 더 미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K-아트라는 부분들 음악과 영화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대중의 관심과 또 시장이 확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사실 지금만 같아도 예전보다 미술이나 전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변만 같아도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표를 예매해서 전시를 구경 가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앞으로 NFT와 함께 접목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지기를 두민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NFT 관련해서 미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두민 미술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